안녕하세요. 미래세스 증권 리셀센터 글로벌 저산배분팀 박희찬입니다. 하반기 거시경제와 투자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전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상반기 리뷰를 잠깐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일단 상반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틀로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이 점점 조성이 되고 있었고요. 경기는 좀 둔화되는 방향이었는데 은행위기가 터지면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은행위기가 터진 이후에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약화되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융장세의 어떤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였던 것이죠. 리세션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만 주식은 대형 성장주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은 리세션 우려보다는 금융장세적 성격이 일단 시장을 좀 더 지배를 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금융장세적 성격은 하반기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조만간 끝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은 달러와의 방향성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일단 미국 경제가 침체로만 가지만 않으면 미국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경기는 둔화되지만 리세션만 아니라면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사실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의 침체 수준의 준환은 선행지수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리세션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적어도 경기는 조금 더 둔화되는 방향성은 분명할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미국의 일자리 상황이 여전히 경고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리세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의 기업 이익이 상당히 경고하고요. 기업 이익 마진은 1970년대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좀 늘리는 속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 은행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대출을 빠르게 긴축시키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연준이라든지 또는 미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서 이 부분을 좀 조기에 진압을 하면서 그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거친 어떤 디레버리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봤을 때는 하반기 미국 경제는 완만한 둔화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주식에 있어서 조금 더 기회가 펼쳐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중국 쪽은 사실 연초에는 좀 기대가 컸습니다만 그 기대를 조금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좀 둔화되더라도 중국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상쇄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내수가 좀 회복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또 다른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것은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는 대로 1990년대 일본의 그림과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중국은 자중고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비금융 부채가 GDP의 300%에 달해서 미국이 250%인 것 대비해서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세입니다. 또 하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현재 IT 관련해서 기술 견제를 갖다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쉽게 회복세를 펼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은 아니고 기업 이익 증가에 있어서 일단은 한계가 있어서 중국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양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둔화 그리고 중국도 회복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하반기 경기가 좀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하반기에 리세션으로 안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고 조정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고 조정이 일정 부분 진행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최소 반년 이상 사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는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 1년 정도 더 추가로 재고 조정이 필요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회복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의 IT 관련해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실 한국의 IT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개선돼 이런 식의 얘기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신뢰도 있게 봐왔던 한국 IT 수출의 선행지표 중국의 IT 재고순환지표는 내년도에 한국의 수출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걸 현재 시사하고 있어요. 하반기 회복 시나리오는 조금 기대감이 이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경기 터널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 드리지만 경기는 기본적으로 둔화되고 그 경기 둔화가 미국에 이어서 유럽으로 확산되고 중국이 그걸 메이크업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상황은 2010년대의 장기 저성장 국면 중에서도 경기가 둔화됐던 그런 경험에서 시장 상황을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의 상황을 잘 보면 경기가 둔화될 때마다 미국하고 신흥국의 주가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가 됐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미국 주가의 강세는 빅테크가 항상 주도를 해왔던 이런 경험들을 갖다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시장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흥국 주시장이 큰 힘을 못 쓰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을 잘 보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업종 간, 스타일 간 어떤 차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3월 달 은행위기 발발 이후로 보면 대형 성장주 주가만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 스타일들은 사실 연중 최저 수준으로 거의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술주, 대형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인 이후에 다른 것들도 좀 따라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경기 국면은 그렇지 않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여기 그림 오른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매출액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 극치를 보면 빅테크 쪽은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쪽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어쨌든 경기 국면은 분명히 이런 방향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한국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IT 반도체 주가도 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코스피 레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저성장 국면 그리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신흥국 주가가 좋지 않았던 이 경험치를 갖다가 현재 한국 주식 시장에도 분명히 녹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도 일단은 압축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에 잠재력이 큰 배터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당장 수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자동차 등으로 압축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미국의 반도체 대장 엔비디아가 일단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편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업황의 전체적인 턴어라운드가 지연되는 걸 확인하면서 약간의 실망감이 도출될 수도 있는 그런 약간은 좀 뭐랄까요 대학이 좀 까다로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압축적으로 성장세가 유망한 쪽으로 압축적으로 가실 것을 공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자산배분 관점에 있어서는 앞서 제가 빅테크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경기가 둔화되는 거에 대한 어떤 포속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채와 빅테크를 같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른바 바벨 포지션으로 투자 전략을 꾸려가실 것을 기본적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현재 3%대 중반에 있는 금리가 내년에는 2.5% 수준까지 저희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경기가 더 떨어지고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이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는 연준이 현재 보고 있는 장기 중립 금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경기 둔화 속도에 따라서 빠르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국채와 빅테크 중심으로 바벨 전략적 포지션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채권도 저희는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율 이슈,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채 대비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의 고수익 인컴 투자 수단도 조금 강화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고금리 신흥국 채권이 꽤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금리 신흥국 채권, 대표적으로 그 국가가 대표적으로 브라질, 멕시코, 또는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국가의 채권에 쉽게 투자하지 못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화 환율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상당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이런 신흥국 채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환율이 그렇게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신흥국 채권을 일부 직접 투자해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도 꽤 괜찮은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2010년대에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둔화가 진행될 때의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상태에서 미국 중식 중심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 채와 함께 바벨 전략적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고수익 인컴 수단을 조금 더 장착하자 이런 정도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